폭주도 오토바이가 넘어질 듯 여기를 불리며 도로를 내달랍니다. 오늘 새벽 서울 여의도 한강 시민 꼬납도로 세대의 오토바이가 바람을 잡혀 도로를 진출합니다. 모두 아니라고 할 때 예라 했던 세대 오늘 밤도 달릴 거야 X지 들고 세게 무섭지가 않아 우릴 파고드는 세대 허리 빼면 시체 질 우릴 잡고 싶음 내일의 백 킬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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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잘 어울려 근데 어까들De 자 렛츠고! 그들은 gouvern에서. lasse, 이 기념의 입에서. 나 지금 달려 가니까. 이야 이야 이 도시 떠나가지 마 이야 이야 내 피스톤은 너무나 뜨겁지 I wait, 실종하고 있지 너 아니면 의미 없지 너 아니면 길을 뽑지 바람 뒤로 새, 여름 뒤로 빼 그런 노래 내 옆에서 크게 노래 부르네 이 분위기 이루어지고 한 바퀴 돌 때까지 난 백 백 백 백 키로로 달려 난 백 백 백 백 백 백 백 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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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진짜 영어 보인다 한 번 더! 감사합니다 여러분! 오스타머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확실히 연륜이 있다 연륜이 있다 AOMG 평가들 들어보겠습니다 한 말씀씩 부탁드려요 왜 이렇게 직접 짜는 거예요? 안무는 저희가 훅도 다 프리스타일로 짜고 여기 춤이 3개인데요 하나씩 짰어요 제가 이걸 짰거든요 형님 뭐 짰지? 네가 오토바이 찼잖아 비슷한 거 아니에요? 잘 돌기 쉽게 이렇게 짜는 거예요 따라하기 되게 쉬웠어요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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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고 있는 그런 색 말고 다른 색도 되게 멋있게 잘 할 수 있다는 거를 저도 되게 가까운 친구인데도 이 사이니어 때문에 알게 된 것 같아요 오늘도 제가 알던 오사마리가 아니고 새로운 오사마리로 나타나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형님 형님이 나오네요 크레이 형은 어떻게 보셨어요? 2019년 버전에 DJ DOC 형님들 보는 것 같아서 합이 너무 좋았고 다음 무대도 보고 싶은 그런 팀인데 기린 형 엄청 또 센 거 가져오실 것 같은데 기린 씨 기린 씨 계속 발을 떨고 계시는데 기린 어? 오오오오오오